영상 보시고 저희 왓더버거에 식사하러 오세요 저는 32살이고 지금 왓더버거 대표를 맡고 있는 안중혁입니다 여기 매장 이름이 왓더버거잖아요 왓더버거에 이유가 있나요? 원래는 저희 이름을 지을 때 셧더버거를 할까 시그니처버거로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왓더라는 발음이 세잖아요 그래서 손님분들이 이제 저희 가게 이름을 듣게 되셨을 때 조금 더 강한 이미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왓더버거 대표메뉴도 왓더버거예요 왓더버거라는 매장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희 왓더버거는 당일 재료를 준비를 해서 마감하면 준비해둔 재료들은 다 지기처분해 가거든요 왜냐하면 신선한 재료로 최고의 철리티로 해가서 손님들한테 따뜻하게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게 저희가 운영철칙이기 때문에 맛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는 운영철칙을 갖고 있고 메뉴들이 다 이름이 좀 재밌더라고요 왓더버거, 셧더버거, 짐언니 버거 이런 게 그런 것도 다 사장님이 있습니다 직접 어감이 한 번 들으면 기억을 할 수 있을 그런 버거들이 돼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 거예요? 저는 회를 좋아하는데요 왓더버거랑 회 중에 콜라에서 어떤 걸 모르시? 왓더버거랑 회 중에 콜라에서 어떤 걸 모르시? 하하하하 이렇게 보니까 양식같은데요? 양식이죠, 햄버거 하하하하 이거는 이렇게 따로 후라이팬에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보통 새우버거는 다지잖아요 다져서 튀기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씩 까가지고 칼집을 내서 통새우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하하하하 방금 뿌리신 거 뭐예요? 후추 통후추를 갈아서 직접 쓰고 있거든요 원래 평소에 햄버거를 좋아하셨어요? 저요? 맥더 할 때 좋아했어요 하하하하 이건 뭐예요? 이거 이제 고기 패치 위에 치즈를 먼저 하하하하 지금 바르시는 건 뭔가요? 이거 왓더버거 소스 햄버거는 큰일이나 주말에 몇 개씩 판매가 되나요? 평일은 한 300개 정도 팔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한 500개 정도 나가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손님 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어려운 시기에도 찾아주시는 거 정말 감사드리고 그거에 걸맞게 또 최선을 다해가지고 재료 최선, 신선하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따뜻하게 정말 한 끼 잘 대접해서 이제 대접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또 매질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점점 이제 발전해 나가는 왓더버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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